말리포 해변 만조 상황인데 사람이 살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약간 북서풍이 살살 부는데 음주서핑하기에는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. 음주서핑 영상을 눈에 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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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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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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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은아 옷을 벌려 안돼요 옷 벌려 안돼 아이고야 옷이 벌려 안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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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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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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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